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염증, 감염, 영양결핍에 의한 빈혈 또는 수술 환자에게서 생기는 빈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안좋은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혈액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런 암이나 염증, 감염 또는 영양결핍이 있을 때 아니면 수술을 받고 통원, 회복을 하고 있는 동안에 빈혈이 잘 생깁니다. 대개는 수치가 우리 정상 남자가 13, 여자가 1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원 환자에서 어떤 분들은 입빈혈 수치, 해모글로빈 수치가 7, 8, 9, 10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빈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일단 혈액검사를 하고요. 혈액검사에서 철분 농도도 검사를 하고 비타민이나 엽산 같은게 부족한지도 검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나 장에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여러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빈혈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빈혈은 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적혈구는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저는 쉽게 피의 엄마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혈모세포라는 세포는 굉장히 활발하게 피를 만들지만 암이나 염증감염이 있으면 이 암 염증감염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독한 물질들이 우리 몸의 피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즉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피의 생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적혈구의 원래 수명은 만들어진 이후에 120일 정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유독 성분들이 적혈구의 수명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120일 정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적혈구가 60일 만에 깨지기도 하고 30일 만에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깨져서 파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한 사람은 13에서 12 이상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암, 염증, 감염이 있거나 영양결핍이 있는 분들은 생성이 떨어지고 파괴속도가 늘어나면서 이 수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암, 염증, 감염, 영양결핍에 의한 빈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은 분들은 이 수술하는 도중에 여러가지 이후에 의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 출혈에다가 또 수술 이후에 여러가지 유독 물질들이 염증에 의해서 나오는 유독 물질들에 의해서 역시 똑같은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계실 때 또 수술을 할 때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빈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적혈구의 생성에 중요한 게 영양입니다. 여러가지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 이런 여러가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영양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잘 못 먹기도 하고요. 설사하기도 하고요. 또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양결핍이 생기게 되면 역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생성은 줄어들게 되고 파괴는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빈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환자의 거의 3분의 2가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환자분들에게 철분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대개 철분은 올라가 있고 저장철도 올라가 있는데 실제 이 철분 수치가 우리 몸에 저장장소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 철분 수치가 실제로는 낮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 철분 상태는 철분 자체는 낮고 저장장소도 낮고 저장철은 올라가 있는 이런 특징적인 혈액검사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할 것이냐 우선 당연히 혈액검사를 하는데 이 혈액검사에서는 말씀드렸던 철분 상태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가지 염증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또 생각보다는 이 빈혈이 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위나 대장내시경을 해서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위대장내시경에서 출혈이 있을만한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되겠다 하면 위대장내시경까지는 하지 않고 검사를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실제 철분 수치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장장소가 떨어져서 철분 수치가 낮아진 거지 철분은 몸에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많은 철분을 오히려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철분 자체는 남아도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철분이 충분히 공급되어도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철분은 남아도록 따라서 이런 분에게 주사나 먹는 약으로 철분을 드려도 빈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엽산이나 비타민은 간혹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엽산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한 상태에서 2주 정도 금식을 하거나 영양 섭취가 불량해지면 엽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엽산을 먹는 약이나 조사제로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혈을 통해서 혈액수치 즉 빈혈수치 해모글로빈 수치를 7에서 8 이상 올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빈혈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안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이런 암 치료에도 지장이 생기고 염증이나 감염으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늦어지게 되고 수술 이후에 환자가 재활을 하는 것도 더 늦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수혈을 통해서 수치를 7에서 8 정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입원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피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빈혈이 있을 때 수혈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빈혈이 계속되느냐 그건 아니고 보통 이런 암 치료가 다 끝나거나 암으로부터 다 완치가 되거나 염증 감염이 좋아지거나 영양 공급이 충분해진다. 즉 치료가 끝나고 식사를 잘 하시게 되면 이제 대개 이 빈혈은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이거는 조혈모세포가 다시 적혈구를 만드는 기능이 올라가고 적혈구의 수명이 늘어나서 파괴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게 되면 빈혈은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혈이 교정되는지 보기 위해서 퇴원하신 이후 통원하는 도중에 수술, 암치료, 염증 감염으로 인한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이후에 또는 환자분에 따라서는 조금 더 빨리 볼 수도 있는데 2주나 한 달 정도 이후에 진료실로 방문하셔서 피검사를 해서 빈혈이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암 염증 감염 영양결핍에 의해서 또는 수술 환자에 의해서는 이런 골수 내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 적혈구의 수명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파괴 속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이거를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이라고 하고 입원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빈혈입니다. 철분 검사를 해보면은 대개는 저장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피검사에서는 철분이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철분의 저장장소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분 수치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 철분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대개 남아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철분을 공급할 게 아니고 수혈을 통해서 적정한 수치를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수치 유지가 여러가지 치료에 있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치료를 잘 받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빈혈은 다행히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영양 공급이 다 원활하게 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저절로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퇴원 후에 진료실을 방문하셔서 피검사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하시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